자, 아바랑 빅터랑 지금 무선통화 중이에요 자, 몇주 전에 왔대요 잠시만요 자, 여기 중심부에 뭔가가 있다고 4km쯤 북쪽? 이 여자 되게 손이 많이 가는 여자네 누구같이 손이 많이 가는 여자네 아니 아니 아바랑은 지는 여기에서 할게 많다는데 남자는 이렇게 남자가 고생이네 고생이 많다 너가 여기서부터는 처음 와보는 겁니다 어? 그렇다면 해감 예약? 네? 해감 예약? 해감 예약? 네 그 뭐야? 암 걸릴 거 예약해놨다고 네 자, 잘 들으세요 촬영 중입니다 하강하는 중에 방향타가 얼어붙었다 동네에서 벗어나 이상한 마을 같은 곳에 착륙했다 그래도 교수님의 팀과 합리할 수 있었다 그 인간은 속으로 혀를 찾겠지 뻔하다 그런데 팀원은 영롱 보이지 않는다 눈치를 봐서는 어떤 괴물에게 살해당한 것 같다 아무도 그 얘기는 하고 싶어하지 않는다 팀 정체가 약간 이상한 것 같다 교수님은 아 어? 자 다시 나 찜 났어 잠깐만 자 점프해서 오케이 점프해서 빠져 죽고 한 번 빠져 죽고 나 지금 이 일찍 듣다가 이제 어디로 가야 될지 방황하다가 여름을 본 거예요 어때요 나의 이 고난 같은 추리 실력이 어떻게 생각해 잘했다고 생각해요 와 정말 멋지다 아 아 아 아무도 안 괴롭혔어요 왜 그래요 아무도 안 괴롭혔는데 나 가끔 이래요 이해해줘요 자 열심히 올라갑니다 하 자 벽만 타요 계속 타요 벽 타요 또 타요 어우 난 재밌는데 보는 사람 좀 지루할 수도 있을 거란 생각이 들어 어우 아주 훌륭해 잘했어 벽이랑 한번 대여 하 하 하 자 이제 엄맛 저기 이루지도 같은데 tattoos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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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오오柵 오케오케오케오케 오케오케 오케 오오오 이런 것도 어떻게aca entsprechend 잠깐만 난 유도 마본것같은 느낌인데 느낌적인 느낌? 뭐가 있어? 뒤에 거미 목숨, 목숨 하나 잃었어 근데 맞았어요, 거미한테 뭐가 떨어졌는데 거미 커 거미같이 생기는 애였어요 나 떨어졌어 죽은 거예요? 네 그새? 이 벽을 뭐 아니, 여기 이걸 못 봤어 어머, 그거 가져갔어? 이걸 못 봤어, 이거 여기 지도 새도 모르게 죽는 아, 여기 너무 어두워 천장을 보고 다니래요 천장을 보고 다니라고요? 뭐고 또 왔어 진짜 아무것도 안 왔어 아직 안 왔어 뭔 줄 알았네 어, 얘 치면이나 떨어져 죽었어 아, 여기 잡아드리고 얘도 잡아드리고 얘도 잡아드리고 한 마리 더 있었던 거 같은데 오, 뒤에 뒤에 오, 앞에 앞에 아, 안 보여! 까매서 안 보여 아 진짜 안 보여 뭐가 이렇게 안 보여? 아, 그거... 진짜 안 보이죠? 너무 안 보여 너무 안 보여 주변에 시체가 널려있고 어, 저기 한 마리 더 있어요 돌 없어요, 돌? 돌? 하나 다 됐어요 돌 두개 더 있다 돌은 아까 주워다니 두... 아악! 한 대 남았어 어떻게 해! 큰일 났다 아, 너희 너무 많이 나타났잖아 체력 먹어요, 체력 체력이 어딨는데 체력 먹는 거 없어요? 아까 꽉 차있다 그랬는데 이거봐, 이거봐 야, 축 쳐졌어 날 봐 어떻게? 어, 여기 있네 어, 구급품 있네 그냥 먹으면 차나 봐요 저렇게 네, 찼어요 찼어요 찼어 여기서 죽을 거라는 걸 알았나 봐 아니, 아침은 있네 어! 잠깐만요 왜요? 밖에, 밖에, 잠깐만 밖에, 뭔가가 있었어 돌아다니는 게 뭔가가 밖에 생긴? 아니, 어우 이거 많이 와 어우, 징그렇게 생겼다 앞이 전혀 안 보이나 봐 앞이 전혀 안 보이나 봐요 지금 놈의 주위를 돌려야 돼 놈의 주위를... 돌을... 돌을 쓰면 된대 일단은 돌으로 쟤를 맞히면 어떻게 해요? 돌로 맞히면은 돌로 시선을 돌리라 그랬으니까 일로 돌려 여봐 으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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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악 으악! 대에방! 으악! 뛰면 안 돼, 뛰면 안 돼 바닥이 반짝반짝하면은 쫓아와요 그럼 어떡해 좀 멀리 멀리다가 멀리다가 던지고 살금살금 아, 던진 상태에서 잠깐만요 저기도, 저기도 있는 거 같은데 쟤? 자고 있는 거 같은데 저기서? 그죠? 죽은 거 아니에요? 자고 있다니 일단은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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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악! 들켰어요! 아, 저 놈을 시키기 때문에 들켰어요! 나만 지금 심장 떨려요? 저거요? 저 심장 안 떨려요 난 왜, 나, 아니 난 왜 나도 안 무섭지 아니 난 왜 이렇게 떨려? 뒤통수를 내려 찍으면 한 방에 죽일 수 있는 것 같다고 하시네요 뒤통수? 그니까 옆으로 보내 놓고 아니 굳이 죽일 필요가 없잖아 나 지금, 나, 내가 이거 봐? 으악! 아우! 한 방에 죽는데? 뒤통수를 내려 찍으면 뒤통수 그냥 몰래 가는 걸로 하죠 어때요? 몰래 가는 걸로 아니야 나한테 너무 많은 걸 바라지 마요 계속 몰래? 내가 내가 좀 더 이 레벨이 향상되면 그때 그때 합시다 한 번 더 던지고 오! 들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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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들켰어 들켰어 안 들켰는데? 아니야 들켰는데 못 올라왔어요 제가 뭐 있어요? 뭐 있어요? 죽을 뻔 들킬 것 같은디 뒤로 던지는게 좋을 것 같은디 흐흐흐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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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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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간다 나 간다 나 너무 무섭다 아아 심장이 쫄깃쫄깃 아 장난 아니에요 지금 저 피 봐 피가 왜 또 보여요? 보여 누가 왔었나봐 아니 왜 피는 있는데 발자국이 있네 있네 여기 보여요? 어머 쟤는 또 뭐야 도우를 더 찾아야 돼 얘네 뭐지? 새끼인가 봐 에 β 터 아 이거를 처음 발견하고서 해부를 해봤을 때 이제 이런 거를 처음 발견했다 뭐 이런 거 에 대한 기쁨은 아무도 기뻐지지 않았다는 거지 아 이거 난이도 좀 높아지고 있는 거 보이시나요? 네 뒤로도 이제 점프할 수 있게 바뀌었습니다 이게 탈 수 있나 이거? 오 탈 수 있는 거구나 그니까요 장래희망이 스파이더맨이었나 봐요 자꾸 병만 탈라 그래 아 근데 어! 죽을 뻔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인마 자 점프해서 꽂고 오케이 오케이 자 쟤가 뽀개지고 있어 저건 뭐지? 괴리성인가? 아! 미안해 고인은 아니었어 고인은 아니었지만 실수처럼 죽었어 그럴 수 있어 자 옆으로 자 뒤로 보자 자 점프해서 박고 오케이 자 여기 사람들이 있었던 자국이 보입니다 자국이? 네 근데 여기 이렇게 모인 이렇게 이렇게 모인 자국은 있는데 왜 이렇게 간 자국은 없어? 높은 데 올라가니까 주변이 잘 보이는데? 그런 거 같아요 근데 얘 몸 근데 목숨도 또 어머 자 얘도 또 뛰어야 X예나봐 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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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페리 내용 좀 하는 거야? 내가 뭐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게 어 이렇게 해서 딱 이렇게 오케이 방금 미친이라 그랬어 요걸 좀 상황에 비해서 요걸 좀 덜 하는 편이에요? 네 상황에 비하면은 어우 장난 아니지 이런 식으로 만들면 명작으로 나올 수 있었겠다고 하시네요 아 그쵸 있었겠다고 있었겠죠? 이 툰레이더도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게요 그렇죠 그럼 좀 재밌을 것 같지 않아요? 좀 재밌을 것 같지 않아요? 좀 재밌을 것 같아요 근데 좀 불뼈 불뼈 앞이 이상한 애들이 많은데 어 나 길을 잘못 들어온 것 같아요 그래서 뒤로 나갈까? 여긴 어디요? 나는 누구요? 어 앞이 보이질 않고 오셔보고 있다 아니구나 사람이구나 양배추도 있고 야..양배추? 어? 진짜 양배춘가? 김장시즌인데 빨갛지 않아요 무슨? 열리면 뭐 나올 것 같아 정말 대단해 제가 중심부에 거의 온 것 같아요 맞다! 우리가 원하다가 바로 그거지 벌써? 계속 가! 아.. 까! 계속 가라고 하고서 지금 소리 지르면서 무선이 끊어졌어요 봐봐! 대답해! 거기 있어! 그리고 그녀는 소리가 없었다 그리고 남자는 제기랄! 이라고 욕을 하였다 더빙해도 되겠네 다음에 더빙 한번 해.. 해보는 걸로 더빙 한번 해볼까요? 네 좋아좋아 만족하려고? 오! 만족하려고 오! 부왔다 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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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 오오오오오오오오... 자 이거는 관찰하는 모드입니다 네 참 징그럽죠 타고 올라가요 네 뭐가 막 되게 많아요 돌을 먹고요 얘를 어? 제가 더빙을 잘한다고요? 선불할 때? 돌을 던져라 어떡하지? 어디다 던지지? 머리통에? 자 저기로 가는 동안 돌을 더 주워다가 오우 잠깐만요 잠깐만요 어? 날 본 것 같아요 본 것 같아 걸렸다 걸렸다 너무 가까이 달렸어요 어 한 번 맞았어요 어 죽었어요 아 아 무서워 아 씨 가시나오는 것도 있어요? 던지면? 약간 그런 것 같아요 거기 던져가지고 죽인대요 아 진짜? 응 왜? 가시나오는 동그라미에 유인해가지고 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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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에 보면 그렇게 하는 걸로 어? 일단은 난 어? 위험해.. 위험해졌어 쟤 입 벌리고 뭐하는 거야? 트름 하는 거야? 하품하는 거야 스치기만 해도 죽는 것 같아요 에? 스치기만 해도 죽는 것 같아요 이게요? 네 저기에 돌을 던지면 조금 더 가까이 가서 갔을 때 하면 안 되나? 저기다가 돌을 던지면 어 쟤 뭐 뭐 뭐 중에서 뭐 튀어나올 것 같아 어떻게 하지? 여기 왼쪽에 왼쪽에 이거? 저기에 돌을 던지면 어떻게 돼요? 쟤 가시가 나오잖아요 가시가 가시 가시 가시고 돌이 없어 돌이 왜 또 없어 오는 소리 나는데? 기분 탓인가? 오오 이렇게 아하 꿀팁 진짜 꿀팁 오오 이렇게 꿀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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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킨다, 들킨다. 네. 나 또 돌 없어? 돌 없어? 뒤에 몰래 가서 갈고리를 찍어서 죽일 수도 있는데 어, 여기 사람 죽었다. 그럴 수도 있는데 네. 어? 엘레나는 힘들 것 같아요. 죄송해요. 나 미워하지 마요. 그럴 수 있지. 근데 나 돌이 이제 하나도 없어. 그럴, 그럴 수 있지. 뒤로 가서 뭘 하라고요? 위에도 있어. 아, 등은 연한 조직으로 돼 있대요. 여기 뒤에서 오우. 아아... 아아... 이게 방금 욕했어요. 저거 보면 욕이 나올 것 같아. 오우. 자연스럽게. 장난 아니다. 오! 통을 죽여 주셨고. 어, 저기 또 뭐가 오고 있는 것 같아요. 아이고. 아이고. 들켜버렸네. 자.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우. 오케이, 오케이. 이렇게 해서 죽이고. 가까이 가면 쟤 쏘는 거 아니에요? 잠깐만요. 표로 가득 찼게요. 오! 자, 얘 들어가기 전까지는 이거 못 가볼까? 못 가볼까? 좀 기다렸다가. 다시 찔릴 뻔. 안 될 것 같아요. 칠기당 칠기당. 도울이 없어. 도울도 없고, 문을 깎고... 뭐야!! 어쩌래! 안돼! 안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죽었어. 또 죽었어. 볼 다 썼다. 어? 으악! 빨빨리. 볼 다 썼다. 괜찮아요. 여기 총알이 있거든요. 오! 죽이네 죽이네! 아! 자 uh 내가 정말 자 총 꽉 찼어 자, 여기가 중심부 같은데 어우! 다시ят니야 아이고, 잠깐만요 저기 실례합니다. 좀 지나갈게요. 좀 지나갈게요. 총탄 좀 먹을게요. 좀 꽉 차 있어요, 총알. 좀 꽉 차 있어요? 쭙쭙. 네, 쭙쭙. 오! 잠깐만요. 실례합니다. 좀 지나갈게요. 어떻게 좀 연절하게 이렇게 죽었네. 안 죽었어요. 앉아서 가면 안 걸리는데. 아니, 죄송합니다. 자, 중심부는 여기까지 와 있는데 쟤네들은 왜 이걸 만들 동안 어? 이 전등을 만들 동안 쟤네들은 왜 안 죽었을까요? 앞이 보이지 않아요. 네, 제가 후레쉬를 켤 수가 없어요. 정신 차리래요. 자, 정신 차리래요. 얘가 또 상상하나봐. 어... 어! 깜짝이야! 나 확... 아... 그래서 물을 벌컥벌컥 열면 안 된다고. 알겠죠? 네. 나 문 벌컥벌컥 안 열어요. 제가 그래서... 그래봤어요. 아, 들려봐. 하지만 교수님, 과학께서는 인정하지 않던데요. 제가 거기서 인정하지 않던데요? 왜 아무런 증거도 공개하시지 않는 거죠? 자, 빅터인가? 오! 얘가 여자친구야? 이뻐 이뻐. 아, 빅터 말도 일리 있어요. 역시 이뻐야 돼. 짐을 찾아서 공개하면 연구진행기금도 모을 수 있을 거예요. 언제 무엇을 공개할지 내가 결정할지. 그만하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어? 소리가... 왜요? 뭐지? 이상한 소리가 났는데? 그르릉거리는 소리가. 그르릉. 빨리 달리기도 안 되고요. 배고파서는 소리 아니에요? 아니요. 무슨 소리야? 아, 무단치미를 또 하고 있는데. 회사 하는 건가 봐요. 트레이즈헌터 같은 거였나? 그러게요. 훔쳐가다닌데. 이게 다 뭐지? 아무것도 아니야. 교수님이 좀 변한 거 아니잖아. 지금 돌인데? 나도 좀 보자. 오! 오! 괴물이다. 오! 오! 이게 뭐예요? 괴물? 뭐예요? 오! 오! 무서워요! 이거 외계인인 것 같아요. 이거 봐 정상적이지 못해. 이거 봐 정상적이지 못해. 이거 봐 정상적이지 못해. 감사합니다.